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D 월드 1-2 이렇게 기본 맵들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아? 이해 못하겠어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아 미친! 뭐야? 나쁘지 않아요 핑크만 실수하면 돼 그렇지? 저장 아 미친! 아 잠깐만! 오! 오! 아니 잠깐만! 아니 렉이 걸렸어! 아 점프를 하는데! 어떻게 말도 안 돼 제발! 그렇지! 컷! 그렇지! 나이스 컷 지금 뒤에 3명 다 있거든요? 이미 실력에서부터 차이가 다 아까 한 명 있었네? 아리오 못 들어왔어 살짝 역겨운데? 나만 그렇게 느껴? 아 미친! 잠깐만 저기서 요시 나오지 않을까? 잠깐만 저 친구 지금 굉장히 짜증나죠? 타이밍 이상해서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제 겁니다! 그렇죠? 요시를 타고 클리어니까 누구보다 빨리 가야겠죠? 어허? 뭐지? 여기가 아니야? 뭔... 맵이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열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해 완료! 여기서 친구의 머리를 밟아서 간다면 어? 무치 삐키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미친! 아니 애들아 진짜 미안한데 좀 비켜주지 않을래? 아우 어떻게 저게 안 들어가져 파랑아 너 욕심 가지지마 너가 욕심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래야겠어? 애들아 이길 자신 없어? 네 종종 당당하게 하자 종종 당당하게 싫어요 아 됐어 나도 안 해 얘들아 진짜 안 해? 젠장 너무한 거 아니냐 길박하는 거 와 절대 못 들어가게 저거 비비고 있는 거 봐 야 됐어 안 해 안 해 안 해 시간 다 갔어 시간 다 갔잖아 와 애들 수고하셨습니다 받는 거 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대박인데 마인드가 기가 막혀 아니 진짜로 프로야 그냥 하나 자 간다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 근영스 선수 완벽한 완벽했어 통관 들어가는 거 지금 칼짝 컷 아이새끼 어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한 명 컷 오이 새끼 어엉 자 하나 둘 지금 나이스 지렸다 8-4 으으 forgotten x2 저장 있어 x3 보스 전이거든요 저 녀석도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버즈같이 준비해 준비해 나 간다! 개빡이야.. 어 노! 아 줄은 잡게 해줘! 지금! 제발 줄만 잡게 해주세요 루이지야 아 씨 개빡치는데? 아 이거 더하면 뇌절이야 됐다! 오케이! 나이스! 굿! 신난다! 신난다? 너 쓰레기야 너 이름이 왜 온다 내가 제 아이디 뭐냐? PSW야? 와 진짜 살다 살다 저런 거지같은데 그런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서로 막 하하하하 저 나쁜 새끼 죽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딱 넘어가면 되는데 저기 너무 선 넘는다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쁜 거야 뭐? 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